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킨 공약은 바로 부정선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로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인데요. 지난 14일 안산시장 재검표에서는 선관위가 그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로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쓰지 않겠다는 그 약속.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헤일리 대사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한 것은 역효과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공개 경고한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얼핏 유튜브 같은 데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기억이 나긴 하는데. 한번 이것도 보십시오. 2020년 작년 10월 16일에 신문입니다. 기사 제목은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 혼란한 키르키스, 결국 대통령 사임 사태, 이라크 콩고 이어서 키르키스 사탄도 부정선거 10위, 세 나라 모두 한국산 장비 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키르키스 총선에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지지하는 법료권 정당들이 90%에 가까운 승리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 의석은 확보했지만 부정선거로 밝혀져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대통령 궁이 불타왔습니다. 결국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번 총선은 원천 무효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결국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유로 키르키스탄 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작년 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8년 부정선거 10위가 있었던 이라크 그리고 콩고에 이어서 2020년 키르키스탄에서도 모두 한국산 선거 장비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이런 걱정이 되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라크, 콩고에 이어서 키르키스탄까지 부정선거 10위가 일어나는 나라들마다 모두 다 한국산 장비를 사용하게 된 걸까요? 이런 보도를 보면서 후보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여튼 부정선거다 아니다라는 문제를 떠나서라도 선거의 공정성에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의혹을 갖게 되면 한국산 기기를 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4.15 총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개선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자개표를 수개표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전자개표를 수개표로요? 그렇죠. 지금 전자개표가 우리 전자개표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독일에서도 전자개표가 위원이라는 판결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점은 동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얼핏 그런 얘기를 기사에서 봤거든요. 제가 그 개표실물을 정확히는 몰라서 그러나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좀 바로 잡는 것이 좋지 않겠네요. 이게 바로 우리의 개표기였다.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개표기 쓰지 않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 지켰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국민들이 모두 깨어나야 할 차례입니다. 대법원의 전자개표기에 내장된 스캐너로 인쇄한 가짜 투표지를 제출한 것이 최종적으로 밝혀진 선관위의 부정선거 범죄 행위는 다들 아시다시피 법으로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정선거 관련 검찰, 경찰은 수사를 단 한 건도 진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4.15 총선에서 전국적인 표가리 부정선거 범죄가 수사가 되면 이후 여러 배후 세력들도 밝혀질 것입니다. 수사와 더불어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을 통해 사전투표를 없애며 공정하고 투명한 다음에 선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불의에 침묵하면 부정선거는 계속 진화합니다. 국민들이 불의에 침묵하면 부정선거로부터의 승리 쟁취하자 마지막까지 프리덤 is not free 프리덤 is not free 아